이거이거이거 무무무무무무 아아 이게뭐야 와 개박작권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어요 가포기님만 그 볼륨을 최대로 했는데도 다른 부분보다 쪼끔 작아요 그리고 끊기고 그게 마이크가 고장난거 같애 동의합니다 접선이 잘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자 우리 1렙 싸움합니까? 어음 네 될거같애요 바텀 라인 누가가요? 바텀에 저희가 알타가가죠 알타있어 오케이 가포기님 1렙 싸움하러 오셔야 됩니다 어 좋았어요 폴타스 날라가는 모습이 조종중입니다 알타니스님 조종중이에요 그 마이크 조종중인거 같애요 다행히 팀원은 안오네요 우리 합에서 넷이 한꺼번에 쭉 밀고 내려갑니까? 네네네 제 의견이 좋았습니다 오오 이런 디테일한걸 말씀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 마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거 말안하면 그냥 몽때리고 있습니다 알타특성 처음에 보호막 뭔데? 도움막 둘중에 하나 반작용 마크 찍어야될거 같애요 지금 상대방 조합이 어? 아래하네 저쪽 아래로 있네 오오 그러면은 맡기고 갈게요 오케이 우리 내려갑니까? 좋습니다 네 나를 믿고 내려가 내려가죠 둘이랑 같이 맞춰서 왔다 죽어버렸다 죽으면 안되는데 요즘에 지나가면 안되잖아 돼요 우린 세명이니까 저쪽도 안부로 못들어왔 아 끌려간다 오호 좋습니다 고맙어요 지었어요 쓴만 한번 보여줬습니다 맘대로 엉기는 엉겨도 되는 역시 약볼순 없지 저 다섯개 몰래 넣고와도 될까요? 네네네 자 여기 바텀에 세명있어요 예 탑에서 줄이랑 왔다갔다 하고있어요 저 이것도 먹고올까요? 혼자되겠습니까? 예 여기 신고 그럼 제가 라인을 먹고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보여요 네명이 타베데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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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홀스가 다 다 끌어들였네 어어어 발라 발라 고고 좋았다 아 나이스 아 지었습니다 땡기기 좋았다 이거 우리 넣으면 쏴주는거 아니야? 그거 내? 타베데 바이 mice 도전 도 dor 마케도 찍었고 마케로 오 나이스 누웠다 누웠다 아이고 실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막았나요? 길막했나요? 괜찮습니다 필수있어요 빼야될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아 내가 길막했나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반성하세요 깊게 반성하세요 저 먹는 친구들 지금까지는 안달려 아아 저 4개 있는데 던졌어요 근데 이거 폴 스타트가 이게 됩니까 라인 클리어가? 줄한테?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마우스 초기이라도 움직여 달라고 좀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죽으니까 갑보기도 죽은데 아 마이크 근데 하긴 괜찮았는데 아 끌려왔어 아아 쪽바로 아 소리 괜찮습니다 플레이 끊으러 가는거 같아요 저 위에 있었구나 제피있죠 좋았다 탑의 것도 뺏겼나? 탑 제가 먹은거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먹는걸 안 빌려요 좋아요 칠렙 찍고 와서 입금해도 괜찮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누구야 저요? 네네 구단님 그거 먹고오세요 알타님하고 구단님하고 저거 먹고오면 안되나? 칠레벨에 위상이동 썼을 때 상대방이 이동속도 감소하는거 찍으세요 여기 입금 보고 있어요 저 이거 들어가면 안되겠네 그럼 저거 보니? 안들리세요? 어깨어깨 찍었다 찍었다 이것도 먹어야되는거 아냐? 플스 입금해주셔야 어 내가 입금할게 아 이거 뭐 할걸 아 죄송 내가 몇번 죽으니까 이제 쫄아가지 못하겠어 형 시선은 끌어주세요 좀 그 앞에서 춤췄요 형 빨리 네 춤은 좀 봐안데? 춤은 좀 봐안데? 이거 봐 나 이거 못놔 이것도 할게요 이것도 할게요 할게요 사면되요 이거 아니 이게 야 입금을 하면 탑에 이거 밀려가지고 경험시차에 계속난다니까 여기 뭐야 이거 지금 싸워요? 어 그래 싸워있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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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저기 위에 있으니까 싸웁시다 좋았다 좋았다 느낌있었다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뭐야 돈먹으려고 뒤로 바꿔온거야? 나이스 이 세상 게임이 아니다 우린 바탕갑시다 이것이 히오찌다 히오찌이 히오찌이 우리팀이 약간 좀 좀 어디 괜찮은거 같은데? 우리 공짜팀하고 다시 한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기에 몰렸을 때 강해지는 팀이지 빠질까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덟개 죽고있거든요 이렇게 넣었는데 공포 아 아 춤을 못췄어요 취소됐어요 여기 아저씨 두분 두분만 그렇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팀원이 다 빠졌는데 탱커기 때문에 앞에서 죽은거 아닙니까? 아 원래 탱커는 이렇게 하는거란 말입니다 비행이 없어요 비행이 없어요 저 줄은 걸어 내려오는데 포스차트 지금 아 저거 집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더가 빠지라는 오더가 없었습니다 오더가 빠지라는 오더가 없었잖아 장면 뭐하는거야 아저씨들 만족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계속 쳐도 되는건줄 알았어요 저 가요 저 가요 갑니다 네네네 걸어왔어요 이번에 똑같이 뭐해야봐 긁어요 저 가요 저 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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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대박사건 대박 대박사건 이거 일곱개 이거 일곱개 이거 일곱개 넣길게 데에에에에에빡 대박사건 대박사건 나 안넣어도 되겠다 이것이? 히.. 히오찌다 히오찌다 흐허허허허허허 형 약간 박차 맞춰야돼 형 박차 맞춰야돼 형 박차 맞춰야돼 형 박차 맞춰야돼 형 됐다 이제 용탐 굴리자 또 뭐있어 요거? 반통 투사? 아 이거 상대꺼 먹었어야 되는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굴달리 누구누구 와서 용병 굴리라고 얘기를 해줘야돼 그럼 안그러면 이분들은 약간 책임을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안올려 그러니까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자기플레이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몰라요 우리들은 누구누구 오셔서 같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돼 네 저한테 뭐올봐? 어? 흥병에 뭘져? 어? 말라 잽삼레벨에는 그 위상이동 썼을때 두명 끌고오는거 나이스 아깝다 어? 대학가 대학가 뒤 난 안클려 같이 롱이형 아저씨 대학가 안뇨어어어 아 좋았다 스모코 좋았다 죽였다 죽였다 어 나 나 나 헬프 헬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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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함도 나왔어요 보석함 예 보석함 보석함 여기 골드도 여기 두명 끌고오는거 두명 끌고오는거 갑보기님 스모코 이씨가 혼자 입금하면 될거같아요 제가 제가 듣습니다 이세상소가 아니다 이세상소가 아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거의좋다 지금 29개 갖고 있는데 동전 혼자 가면 되구나 아 보기님 지금 16레벨에는 싸이온닉 상소 찍고 20레벨이 의지의 힘찍으면 되요 좋았다 좋았다 저거 안밟히네 나 밟은줄 알았는데 어디갑니까 다음 오더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여기 한번 가보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칸대입니다 동의합니다 라이스고 라이스고 와우 저지 불가를 썼습니다 총어 없어요 총어 없어요 그렇다 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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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지 야골에서 치러옹 야골에서 치러옹 야골에서 치러옹 안 맞았지 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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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넣죠 이게 16 찍고는 씁니까 용병 먹어주고 이런거 오 저 위로가는데 갑자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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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지금 타이밍 좋다 제 최초 발견자입니다 제가 최초 발견자 아 좋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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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최초 발견 근데 왜 뒤로 가지 않았어 어어어어 아 이거 조졌는데요 조졌는데요 폴스타트 지금 뭐한거에요? 몰라 갑자기 날아갔어요 그걸로 저희 낚시였어 낚시 폴스가 급발진이 잘 돼 폴스타트님 돈 많을텐데 폴스타트 메인 호더님 폴스타트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하면 안돼 얼쩡도 하지 맙시다 이거 좋았다 아 좋았다 이거 땡겨왔으면 이거 메인탱커가 페이스체크 안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아니 메인탱커 하려고 가고있는데 갑자기 슝 하면서 아 제가 좀 빨랐어요? 여기 여기 와주세요 이 분명하지 말고 사과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예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알타 알타 좋았다 좋았다 어땠어 맘에 들었어요? 맘에 들었습니다 아 아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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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네 밀어내겠습니다 아 늦었어 춤으로 살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어어 어어 도쿠 어흐흐흐흐흐흫 전부다 살렸다 살았다 살았다 생명서 야야야 엿 하어어어어 섹다 아아으 텄졌다 터졌다 아 낙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고 막으로 막으러 가세요 저거 여기 탄막으로 가세요 저 이거 넣습니다 아 낙까지 넣어야 아 잘 못찼다 생명서 기가벽혔다 우듀? 우듀? 안우듀? 그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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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위 아니면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탑은 폴스타트 폴스타트도 날개 없을것 같은데 제가 막을게 제가 막을게 저 막는거 전문입니다 좋았다 아 적들이 이길거 같은데 1라운드 탈락이다 저기요 아까 본인이 시원하게 던지지 않고 기억 안나시나봐요? 정체 하신거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쪽 골드 없는데 탑라인 한번 더 밀고 내려갈게요 알겠습니다 된다 제가 위에서 서서 먹을께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먹고ст Moss 오오오오 jego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o 어어 오 오 어 우리팀 우리팀 so, 우리so우리 Myers 피옹망 피옹망 이 세상 송이 아니다 이 세상 송이 아니다 좋았다 좋았다 야야 끝났다 끝났다 포게머 가기라C 아 이거 이준상 속아 아니야 우드에요 반납이에요 아니면 핵이에요 핵입니다 핵 반납하고 핵 반핵 반핵 갓킹 넣고 핵 아 좋았다 오우 Fun Of course 안맞아도 되는거 아 방금 소 4인도 기가 왜켰어요 심창훈님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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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지션으로 가죠 좋습니다 넵 아 폴스타트 아 폴스타트 오졌다 중성기회 41 경험치기회 33 이세상 참새가 아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나눠갔죠 아 좋았다 어 여러분들이 힘써줘서 플래티넘 1이 됐습니다 어 내가 제일 딜 못했네 우리 붕짱님은 한번 해야되는데 붕짱님 다른 팀하고 스크림한다고 합니다